세의 힘을 비는 똥팩트 카드 보상을 얻습니다 레이저 외세 외세 강화하게 불 좀 많이 봅시다 메일국 디펙트 조각 모음 빙하 하하 주판? 주판 사고 덱 줄일까? 외세 이게 그냥 내다버리면 영코스트 점액투성이처럼 쓸 수 있단 말이야 주판을 사고 덱 줄여서 참호 돌리면 의둔 구체 하나 올려놓고 존보하면 되지 않을까? 지금 너는 뭔가 좀 더 안 죽을까? 뭐 녏 반죽 jab 라그나로크 방열판 방열판 주거공 하염에 그을린 것으로 보입니다 띠용 보충이 정도면 쉽게 잡을 것 같은데 힘은 없지만 대검이라도 완탈 암흑의 정수 암울한 전망 Ftl Ftl 배급 좋은데 수면겜 Ftl 을알 을알 디펙트 초강모음에다가 금강점 엔흑 어 엔흑 엔흑 수용의 포션 냉정함 괜찮을라 덱을 어떻게 짜지 어두움 이중시전 일단 요거 위주로 바이러스 바이러스 걸렸다 디펙트 제코 바이러스 디펙트가 더 센것만 봐도 얼마나 똥펙트인지 알 수 있느냐 아닐까 오히려 디펙트가 공생 디펙트 였던 게 아닐까 편향이다 편향도 있고 역학도 있다 뭐 넣지 바충류 주술사 이딴 거 생각하면 전 기억하기 낫긴 할텐데 음 음 왜 이렇게 세 장 짚고 싶지 뭐 음 음 음 유젓 알고리즘 약 300원은 못춘다 역시 역학이 옳았던게 아닐까 가면 구상 하나 할까 덱좀 줄여서 주판 돌릴거니까 곰이 탱커라서 챙겨야됩니다 방열판 쓸까 상체만 하위모 하위모 한장 두장 세장 네장 다섯장 외세배고도 다섯장이나 가져올수있네 반복 괜찮은데 반복 반복 못먹은거 좀 아깝다 반복 스넥 후 눈깔 먹어야 될거 같은데 아니 기름 아이고 15딜 거져나오는데 저거 때릴게 아니었는데 실패했다 비행기 오버클럭 오버구상 흠 흠 흠 못 크는 알고리즘 전등 괜찮을거 같은데 전등 먹자마자 몸부림 나오는데 딸기 전등 먹자 전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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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섯 아이고 뭘로각냐 아이오아이오아이오이 아이오아이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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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됐다. 아이고 세상에. 해시계 주판이네. 이제 웨스에 다 쓸모없어진거 아냐? 웨스에 어디다 쓴... 빙하 대신 냉정함으로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뭐를 지우지? 호호? 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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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님 그립쓰입니다. 락의 때리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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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한... 오한말고 냉정함... 냉정하지 못한 디펙트... 헬로월드... 돈이 없다... 헬로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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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 헬로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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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리케이드 하나 없나? 없었어요 박테리 충전 어떻게 참으로 막을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아이고 이런 서순인데 드루존 괜찮은 거 없을까? 아까 터프 놀거든요 아이고 켈리 참호다 유브리 다 해먹네 아이고 아이고 아이씨 야 잠깐 그거 넣지마 화상 그만 넣지마 켈리 참호가은 클리어각은 나오고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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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퍼? 벌펄? 벌펄... 벌펄... 버퍼벨 넣은 것 같은데... 유성타격이 왜 쎄뻔해서 안쎄지... 서슨... 아이고 몸박이다... 와우... 아이언 클레드 흉내내네... 이 리펙트... 그 후에 라이브... 그 후유에 회복한 essentially Geragdus. 부끄러워 라이브... 뱅크 못 팔 갔다... 이 리펙트는 가장 많이 불고 επι건에요. 뱅크가 너무 쏟아. 전기계에만 siloty terre.. 서슨이 이쁘지하긴 해요... 뱅크는 옥글픈 browsing대로 바닥에 있는 이 리펙트에 대해 약속이 지지니다. 무상타격 다시 못쓰면은 그니까 이거 한번 플라즈마 구체 놓치면은 저주 카드 된다 방어력 600 팽이 기털 카카털 카카털도 지금은 피로 부른데 팽이 피로는 없었긴 했는데 까먹었다 팽이 특 까먹은 팽이 있으니까 에너지이저 웃어 웃어 아 아 차 못 빠질까봐 조마조마했네 이 정도면 깨는데는 문제없겠어요 차 못 빠질까봐 이 정도면은 차 못 빠질까봐 3으로 넘치는 거 봐 해시계의 이스택 해시계의 이스택 진짜 육을 많게 비네 이거 창방이랑 심장에서도 이렇게 방어도 쌓을 수 있실란다는 잘 모르겠네 어두운 구체를 더 소중히 내주세요 아이고 해식에서 할걸 아이고 심장 때 방어도 못 쌓을 것 같은데 재활용 나오면 가능 야 순수 넣었는데 이거라도 쓰자 웹세는 어차피 지울 수 있으니까 상관없고 FTL도 필요 없겠지 아 레퍼가 제일 필요 없겠다 레이저 포인터 고생 많았다 돌리 알고리즘 순수 사지 말고 돌리 알고리즘 할까 1코스트 무적인데 근데 결국에 해식에랑 해식에 팽이 그리고 주판 다 생각하면은 순수가 괜찮을 것 같은데 아시나 바다 아시나 궁합 된거 같은데? 심장도 문제 없을 것 같다 아니 추아 이거 덱만 줄이면 무한이었잖아 고민할 게 없었네 순수가 맞았던 것 같아 결돈 내기 푸션 받고 올거야 고대 푸션 괜찮네 순수가 아주 매매하게 빠졌다 ции Sext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아이고, 어떡하냐. 이제 순수 제대로 들어가서 코스트 높은 애들 잘라주면 켈리가 방어도만 999 제급된다. 탈출구 오버클럭 이렇게 해보면 안되네. 2분의 1이네. 뭐 아무튼 차 못올려서 999 제거면 되는 부분. 3분의 1이네. 2분의 1이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